안녕하세요 유너브입니다 제가 어딜 왔냐면 우리 투어 많이 가는 시흥 대부도 시화방조대 쪽으로 가는 길에 바이크 용품점이 생겼다고 해서 왔습니다 특히나 라이더들이 많이 다니는 이 방향에 생겼다는 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다들 이거 용품이라도 하나 사려고 하면 서울이나 뭐 이런 데 막 다녀야 되거든요 서울이나 뭐 이런 데 대부분 본사가 있다 보니까 바이크 투어로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오는 것도 가는 것도 굉장히 고생스럽고 또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또 엄청나게 고생하고 뭐 그러는 게 있는데 쾌적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에 대형 바이크샵이 생겼다는 건 정말 미친 일이죠 그래서 이름이 바로 크레이티모토박스 그리고 사실 운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큰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당첨이 됐거든요 이야 엄청나죠 이 정도 지금도 손님이 딱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바이크용품 샵이 있다는 건 정말 정말 라이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길 일입니다 오 뭐야 아라이 공식 샵 아라이 코리아 이런 데에 가서 헬멧 하나 보려고 하면 굉장히 고생스럽거든요 와 헬멧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라이더들이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렸던 이런 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본 투어 갔을 때 이 중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처럼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일일이 다 써 있기 때문에 뭐 직원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골라서 가져가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소울 헬멧도 굉장히 가성비 좋아서 아주 잘 썼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번 방문했을 때 탐났던 건 바로 알파인스타 디젤 콜라보 자켓 요거 거든요 팔 띠면 이렇게 되고 두꺼워요 팔 끼우면 어디 갔지 여기 이런 청재질의 자켓도 돼서 뭐 클래식 바이크가 되든 뭐 네이키드가 되든 굉장히 뭐랄까 내추럴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죠 하 탐나는데 이거 뭐 듀얼 퍼포즈 입어도 되겠어 사장님도 그렇고 직원분도 그렇고 다 바이크를 너무 좋아하시고 이미 용품에 대한 거를 조금 많이 접한 게 두 분 다 서킷을 되게 좋아하셔서 구매를 할 때 내가 서울까지 갔는데 사이즈가 없거나 뭐 본사에도 재고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고충을 저희도 구매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많이 느꼈었어요 전문성도 좀 뛰어나고 그리고 좀 비교해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자 좀 다양하게 들여놓은 이유도 있고요 규모를 조금 늘리고자 했던 게 어쨌거나 저희가 선택한 브랜드에 있는 제품군은 전부 다 있어야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또 그냥 왔다 가시면 안 되니까 오셨으면 구매하고 가셔야죠 사장님이 레이싱 쪽을 너무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슈트에 조금 더 치중을 하기도 했어요 일부러 슈트존에 만든 것도 그 이유고 공도에서 타는 것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라이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탈의실도 일부러 넓게 뺐어요 진정으로 구매를 원하시면 이제 레이싱 하시다고 보면 처음에는 사실 길들이기 힘들어서 중고로 조금 많이 입으시는데 사실 잘 나가는 제품군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제 좀 접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러실 수 있게끔 탈의실도 일부러 넓게 뺐고 그리고 일단 산증인이 네 맞아요 산증인이 도와주니까 아 그렇죠 당장 레이스를 나갈 수 있는 세트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그냥 신제품이 나열되어 있다는 게 조금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빨리 안 나가기 때문에 진열 만약에 한 1년 돼있었다 그럼 벌써 변형도 오고 색깔도 조금 맞아요 바래고 바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새 제품이고 그게 좋은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좀 메리트가 있죠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땐 여기가 신규 대리점이니까 물건도 전부 다 새 거라는 점? 장품 수령을 하겠습니다 짠 저게 뭐야 인물 모드로 찍고 계신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까서 또 리뷰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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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